이게 이렇게 멀리서 선수들이 걸어오는 거 보면 걸음걸이에서도 평소 성격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그날의 스코어가 더 잘 보입니다 중간에 또 간식 타임이고 보통처럼 간식들은 선수들은 아예 라운드 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뭐 바나나고 뭐 사과하고 간식 가져갔던 거 그대로 베개 그대로 같이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루키 때는 그렇고 박경혜 15번 홀입니다 세 번째 샷 오! 샷익을 댈 뻔했어요 기 때가 살짝 흔들리지 않았나요? 아, 이건 조금 약했네요 아, 이건 조금 약했네요 샷이 그리 될 뻔했던 박형경 선수의 샷이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